3, 2, 1, 커테이!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2명의 장애인이 취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카페 꾸메아의 판매품목은 커피, 차, 에이드, 디저트 등으로 메뉴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음료와 과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평 시내의 이 급사라기 땅을 저희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가평군의 6만 3천 명 중에 8.3%에 5,2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카페 운영서부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하면서 예전에 팝송을 좋아했는데 예전에 팝그룹 중에 아하라는 팝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라는 팝그룹에 또 열렬한 팬이 없기도 해서 정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